자, 여기 바로 일산 현대 모터 스튜디오입니다. 현대 모터스 본문을 찾아서... 이야... 진! 정답! 타이어! 가논 라이어! 잉카! 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시택시 택시 지기 시택시 지기 보물상자 찾았다! 진짜 거짓말이 아니야 누가 봐도 보물상자야! 아, 이거 키가 있어야지 얻을 수 있는 거구나. 야, 남순아! 잡았다! 키 찾기 너무 쉬운 거 아니야? 아, 이렇게 하는 거네. 꽝! 이것도 꽝이겠죠? 꽝!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 이것도 일단 꽝이겠죠? 이게 전체로 개인적으로 딱 나와서 재밌었던 것 같은데? 진짜 보물은 하나입니다. 아직 진짜 보물상자가 들어있는 차량이 열리지 않았습니다. 저 트럭 같은데? 근데 트럭에는 상자가 없었는데? 개인적으로 힌트 드리겠습니다. 개인적으로 힌트! 저희는 가족입니다. 누구 반대로! 아빠, 아빠, 아이, 저희는 가족입니다. 가족입니다. 패밀리카. 가족이란? 이 형! 야! 카시트가 들어있는... 야, 마네킹 아니야? 마네킹? 어, 마네킹? 마네킹 아니야? 아까 가족 있었어! 어디에? 더미가 있었어요! 어디 있는데? 저 에어백 쪽! 엄마, 아빠, 아이. 우리는 가족입니다. 이거잖아! 오, 얘네 가족이네. 이렇게 차트 나오나 보다. 다 뒤져봤잖아요. 엄마, 아빠, 아이. 어? 여기. 근데 뭐가, 거기서 뭐가 더 나와?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인 것 같긴 한데? 어.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 가족 있잖아, 여기. 찾았어? 가족이잖아, 얘네. 더미가 가족이잖아. 애기들이랑, 엄마, 아빠랑 다 있잖아, 여기. 거기서 다 찾았잖아, 근데. 찾았어요! 뭐, 뭐, 뭐? 차키! 어디 건데? 찾았어, 어디 있었어? 네? 저기 있었는데, 나 잠시 개인전인 줄 알고. 야! 그리고 이거, 이거가 약간 힌트인 것 같긴 한데? 태영아! 아이야, 일로와. 개인전인 줄 알고, 야. 어우. 우와. 수직한 검사 좀 하자. 대박이다. 그리고는 자연스럽게인 것 같은데? 태영아, 여기. 대박이다. 대박이다. 가족입니다, 가족. 여기 가족 있잖아, 여기. 찾았어? 찾았어? 아니요. 이거, 이거, 이거. 개인전 맞죠? 아닌가? 단체예요? 아, 그래? 찾았어요! 자기, 완전 개인전이면 나도 그래. 차키! 불러봐, 태영아. 트럭인데? 트럭이라고? 트럭이래? 트럭에, 트럭에 카메라 설치돼 있었어. 어. 우와. 우와. 오. 공사 있어? 열었어? 열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찾으셔. 와우. 찾았어. 찾았어, 찾았어. 여기는 침대도 있어. 갔어? 아. 야, 슈강이 처음에 말한 게 맞네. 이게 어디껀데? 이거 저기, 우리 사인했던 차. 그러니까 BTS, ARMY 이런 거 써져 있으면 다 꽝이었던 거야, 애초에. 빌보노가 다 알려졌지. 도물성자가 들어있는 차의 차 키에 대한 힌트가 논풀기 게임의 힌트였어요. 아. 이건 내. 네. 아. 차량 풍돌 테스트 때 쓰는 더미는 1억이 넘어가고. 1억이 넘어가? 왜요? 뭐야, 지금 1억을 막 만진 거야? 그리고 저 더미는 감정이 없어요. 하지만 팬서가 들어있기 때문에 민감합니다. 아, 진짜 그런 거 잘 몰라서. 사전게임 막 신나게 열심히 잘 볼 거 같아. 더미가 1억이나 한 줄 몰라서. 아, 진짜 본게임에서 아주 그냥. 아, 이거 다 더미 얘기였던 거야, 그러면? 아. 그럼 태왕이가 발견한 게 맞네. 이게 진짜 보물이네. 이게 진짜 보물이네. 보물이다. 그럴 가능성이 없지. 그렇지, 이거지, 트럭이지. 근데 이걸 어떻게 열어야 하는 거지, 이제. 비밀번호 불러드릴게요. BTS, 614. 풀었어요. BTS, 7, 느낌표. 그것도 풀었어요. ARMY, 7. 그거 풀었어요. 7, 밤. 아, 밤. 오, 야, 저건가 보자, 7 밤. 이거는? 이거 빵일 것 같아. 꽝이지. 아, 이거는 안 알려준다고? 어쩌고 끝에 비 맞네. 이건 꽝이고, 이건 안 알려준 거 아니야? 이건 꽝이겠다. 오! 넥 보니까 뭔가 있지 않을까? 꽝이야? 꽝이야? 그래서 이거는 안 알려주실 거. 1라운드는 다 같이 힌트를 협동하셔서 스마트 키를 찾으셨죠. 이제 개인적인 강보다. 왔다. 아, 나 개인적으로 못하는데. 이때부터는 또 힘이 올라가지. 도물은 하나이기 때문에. 한 명이 왔는데. 2라운드부터는 개인적으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아, 미치겠네. 자, 그러면 2라운드 게임을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개인전이다. 자 여러분 2라운드에 첫번째 힌트를 저희가 드릴 것이에요. 성이다른 정국이를 찾으세요. 성이다른 정국이를 찾으라고요? 박정국씨? 제가 정국씨? 영어로 뭐라고 부르세요? 바로 첫번째 힌트입니다. 와 난 막막해 너무 넓어가지고. 가볼까? JK 저 기계를 갑자기 돌아다니기 시작했냐? 쟤들 뭐냐? 얘들 왜 갑자기 돌아다녀? 쟤네들은 왜 나온거야? 이런거 있을거 아니야. 우리가 붙인건데 딱봐도. 16채. 너 갑자기 왜 나왔니? 형 뭐에요? 나도 왜 나온다. 생겼어요? 어. 와 나 진짜 이번 게임 너무 어려워. 나도. 너도 그러니? 진짜 누가 모르겠어. 잠깐만 좀 힘을 합쳐볼까? 저는 너무 어려워요 진짜. 성이다른 정국이를 찾는다는게 뭔 말이야? 얘네 왜 167이야? 얘들 뒤에 숫자가 왜 있는지 모르겠어. 그냥 있는거 아니야? 우리가 붙여놓은거 같지 않아요? 딱봐도? 펜 없나 펜? 에이클로이 사진찍자. 펜 없나 펜? 펜 있어요 펜? 여러분이 한 번씩 해놓은건가? 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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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넌. 아 넌 넌 넌 넌 넌 넌 넌. J.K 혹은 전국인 사람이 있는지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성이 다른 J.K 랠리 선수 이게 힌트잖아 성이 다른 J.K 이게 뭐야 에어백 형 씨? 이 힌트를 찾아서 여쭤봐라 힌트 형 이 태용이는 뭐야? 룩? 어 아까 없었는데 얘? 아 태용이 웃기 성이 다른 J.K? 어? 이건 아닌 것 같은데 여기는? 태용이 쪼는데 조금만 더 찾아보자 아 근데 힌트 안 쪼 성이 다른 J.K 성이 다른 J.K 성이 다른 J.K How are you? What's your name? J.K 성이 다른 J.K 성이 다른 J.K 성이 다른 J.K 성이 다른 J.K 숙이 다른 J.K 우와 이게 뭐야? 진짜 의욕도다 우와 우와 이거 뭐야? 아니 나 이게 오늘 적혀있는 이 영어에 그걸 모르겠어 왜 13이 나오지? BTS 아 13이 아니잖아 7인건 알겠어 7인건 알겠는데 BTS7 여기 있다 터졌어 야 대박 진짜요 이거 열어? 어떡해 저기 히트가 있다는 거네 제트홀다 진짜 제트홀 뭐냐 찾다가 지쳐가지고 게임으로 들어 두고 아니지 같이 해야지 게임이나 할까봐 우리 진짜 이거죠? 저게 뭐야? 저게 뭐야? 너희는 난 뭘까? 나는 뭐 봐봐 봐봐 앞에 있어봐 응? 뒤로 돌아봐 스케이트보드? 스케이트보드? 어? 어? 여기 있다 여기 있다 뭐야 뭐야 S네 어? 아닌데 어? 유전재 성이 나는 정국이가 뭘까 정국이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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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냐? 몰라 저도 진짜 감옥도 안 온다 JK를 찾으신 분은 차에 붙어있는 알파벳 차에 붙어있는 알파벳 차에 붙어있는 거 알겠지? 야 이렇게 알려주면 다시 뭐야 그러네 멀리서 봐주세요 돼있네 진짜 이걸 이제 봤냐 아이고 찾았죠? 자기장이구나 여기 있네 G 야 여기 있네 G 있는데 이렇게 돼있다고? 이게 뭔지 모르겠어 GDW AZ YBFC 이게 뭐야? 안쪽에도 있어요 형 겉에만 있는 것도 두 번째 줄에도 있고 아 그래? 야 큰일 났다 아 마사지 모르겠다 야 나 따라오는 거 너무 신기해 Q 아 우리 따라오는 거야? 네 뭔데? 일단 적어보자 아 진짜 아 이런 데가 있었네 뭐야 이거 왜 신기하다 뭐야 이거? 아 뭐 붙어있네? 아무리 봐도 모르겠어요 G D W X 아니 이거 어떻게 외워? 이게 뭔데요 형? 몰라 나도 멋있다 야 이거 그래픽 같아 이게 뭔데 도대체 뭐야 이게 봐도 모르겠어 봐도 모르겠어 진짜 모르겠어 봐도 이게 뭐야 이게 힌트야? 뭔가 있다는 것만 알고 갑니다 이게 무슨 의미야 잠시만 형을 따라가네 어? 형을 따라오잖아 멈춰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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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J.K를 찾았다고? 진짜 찾았다고? 뭐가 J.K인데? J.K를 찾았다고? 어떻게 찾았지? 못 받았어 내가 바보야? 아 나 바본갑다 찾았다 J.K 킴 미치지 마세요 저 뒤에 애들 있어 찾았어 찾았어 아 J.K 멀리서 온다 N? N? N이 있는데 야 J.K 어? J.K 찾았어? 아니 J.K J.K 못 찾았다 J.K 못 찾았어? J.K? 응 뭐하고 있어? J.K 찾았지 나를 찾는다 J.K 제발 J.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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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요 남주야 뭐 또 없냐? J.K 뭐예요? 어? J.K? J.K 아 진짜 너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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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산해야 되는 것 같은데 내가 볼 때는 계산해야 돼 혹시 많이 찾았어요? 많이 찾는 게 있어요? 힌트가 어떻게 생겼어요? 저렇게 로봇 뒷통수에 있죠 아 166 더하기 166 더하기 166 더하기 166 더하기 마이너스 450명 아니야? 봐봐 이게 뭐 이거 어떻게 알아? 어 456 은 7 7 We want only 7 아 아 아 7 아아아아아아아아아아 세븐 나 두충 알겠는데? 어? 네? 어? 야 뛰어봤어! 뭐 있는 것처럼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거짓말 하지 마요 이렇게 막 알겠습니깐 말 좀 뭐 해줄건데 우승 연습시에 좀 줄거야? 오케이 콜 약속해 약속 이렇게 뭐였어? 근데 너 웃음을 못할거야 하하하하 그니까 공 다리가 너무 아파 야 너 제이케 찾았어? 어? 제이케 찾았어? 제이케 어딨어? 제이케 찾았어 너무 어렵게 했어 463 빼기 456은 7 그래 7 알았어 소홍이 다른 제이케 제이케 찾았어 제이케 찾았어 제이케 찾았어 제이케 찾았어 저기요 저기요 킴이 내 킴이 내 킴이 내 와 이거 알려주면 안 돼 오케이 잠깐만 뭐야 뭐야 이즈 제이케 찾았어 제이케 찾았어 자 벌리세요 네 이거보다 저렇게 이럴 하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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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무리 봐도 M밖에 안 보이는데 Y W W 어? 7개 7? 1, 2, 3, 4, 5, 6, 7 W 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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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쇼핑은 제이키를 찾아라 제이키를 다 할거에요 바로 움직이는 거 아니에요 예 못 찾았어요 예 막 무사 졌어 저 로버트 뒤통수에 붙어 있는 것도 먼저 알겠어요 저거 다 합해서 7 나오던데요 그리고 지금 게임은 대인전이기 때문에 공을 상자를 먼저 푸시는 분은 다음 라운드에 베네피시 있겠지 혜택이 아주 크게 있을테니 먼저 푸셔야 돼요 나는 다 알겠는데 맨꼭대기를 모르겠다 그 봉이 뭔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봉이 알파벳에 많이 붙어있었죠 다른 거 하나 없을까요 아 어떻게 진행이 적었지 진행하겠습니다 왜 도망가요? 아냐 형 다 알아냈어 야 근데 다들 힌트를 많이 찾았다 난 제이키도 못 찾았는데 벌칙만 없으면 돼 아 아까 아 이거 못 찾았네? 됐다 얘부터 뭐야 왜 갑자기 이게 질문이야? 나는 오늘 고양이와 함께 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햄버거와 콜라를 사먹었어 만나러 시골에 내려가서 캐러멜과 쿠키를 먹고 이거 써 뭔데? 오자마자 가는 거 기분 나쁘지 형 이건 어떻게 맛있지? 지금 너 알파벳이 하나가 나온다 지금 너 알파벳이 하나가 나온다 나 기분이랑 똑같이 있잖아 아 뭐야 C잖아 C 캣 카 시티 콜라 정구아 모르겠다 나는 저거 그 Y랑 W 사이에 있는 거 그거 알아냈어요? 못 알아냈어 모르겠어 뭐 어쩌라는 거지 그거요 X 그거 X야 알파벳 알파벳 아 그 Y랑 W 사이에 있어서 X, Y W, X, Y랑 응 김정국은 찾았어? 김정국이에요? 어 저 2층에 있어 저 차에 붙어있어 김정국? JK Kim 가서 봐봐 2층 차에 오 진짜 X가 맞네 아 그게 X였구나 W W Y Y W X X, Y X X X F E E E E E E E C Z It's like 없네 E E E A, B, C, D E, F, G E E H J 아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늦었어 J M 미치겠네 B Q R S S? S 못 본 것 같은데 S G B 2 N이 없네 N이 없어 N이 없어 N이 없어 N이 없어 N 없죠 어? 아잇잇잇잇잇 J K KM J K KM P 지금 왜rew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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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요. N 말하는 거야? 숫자 말하는 게 아니야? N, S, 7, X W, X, Y, X네 156, 7 강아지 한 글자 남았으니까 조합해서 맞추면 되잖아 한 글자면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너무 어려운 것 같아요 이거는 사진이 너무 멀어질 것 같은데? 엔젤 특수위원 엔젤 특수위원 엔젤 특수위원 엔? 엔젤 turtle 엔젤댤 엔젤 엔젤 엔젤댤 엔젤댤 나 알 것 같은데... 어이. 학원. 나 안 안 했어요 아니 안 했어요. 나 안 한 것 같은데 근데?! 이게 끝에만 했잖아! 나! 나 알 것 같은데? 剩 3의 봉ков 은 toe 뭐야 이거 갑자기 붙인거 같은데 남진은 금방 할거같아 정답은 템플러 드럼제음 소리 thi Bolsa 아 오케이 오케이 C C네, C. S가 없어, S가. 확실히 S가 없어. S. 잠깐만. S. 4개 찾아놨네. 맞나? 어? 이게 왜 또 있지? 풀었어? 그냥 풀어도 돼. 와, 풀었어. 봅시다, 하키라. 봅시다. 뭐 그렇게 대단한 거 있는데. 봅시다. 뭐야, 깠어? 아, 한 번씩 다 여는 거예요? 아, 그리고 다시 닫고. 아,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 보고 닫는 거구나. 아, 이거. 2개. 2개. 아, 이거 4개. 2개. 2개. 남중이 못 보라? 되는가 봐, 얘는. 2개. 2개. 3개. 와, 열었어? 힌트가 어디 어디 있어요? 여기 밑, 지하. 차. 아니, 맨 마지막 번호는 뭐예요? 나 4개밖에 못 봤어. 느낌표 아니야, 느낌표? 아, 근데 마지막 하나를 모르겠어. 제이홉은요? 제이홉 열었어요? 뭔 열었어? 뭔 있어요? 밑에랑, 아, 이거 다 몰라요, 아직? 느낌표 아니야? 네, 봐봐요. 여기 흘러 가요. 왠지? 아, 엘지, 엘지. 공석이야. 공석이 되어졌다. W, Y. W, Y가 A, B, C, D, E, F, G. 뭐야, 그러면 진영, 슈거 형, 남준이 형은 통화한 거예요? 아, 이런 손이 짤짤한 게 많아서. 왜 이렇게... 풀었어? 스피드 있던 거를 수정할까요? Q, 그 위치만을 주장할 거 같은데요. Q, 당신이 어떤 건가요? C, D, F, G, F, G, E, F, D, E, K, O, B, Q, R, S, D, U, V, W. X 아 X구나 잠시만 X 하나 했고 또 하나 더 있는데 X 나는 고양시와 함께 차를 타고 2시간 랜드와 콜라를 먹었어 CAT CAR CITY C C 맞잖아 CAT C 잠시만 C C가 들어가나? C X C X X 형 큰일 났다 형 그렇게 열심히 찾아다 놓고 우리가 못 풀어요 그러게 다 왔는데 어? 뭐야 이거 야 이거는 근데 나는 왜 내가 이걸 막 했는지 모르겠어 약간 운이었어 약간 운이었어 아 X X OK 가요? 아 왜 이거지? 아 나 이거 보지를 못해 나는 오늘 너 오늘 고양이 함께 차를 타고 도시에 가서 콜라를 먹었어 한 마리만으로 시골에 내려가서 카라멜과 소피맛 먹었어 C C 콜라 C C C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우와 야 쉽네 아 아 아 아 안녕하세요 근데 어디로 가는 거야? 아 아 아 뭔데?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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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알게 되었어요? 일단 이 C는 제가 찾아봤고 에도 찾았고 엑스도 찾았고 세븐도 찾았고 세븐도 S는 제가 어떻게 알게 됐네요 지금 여기 왜 아무것도 없었잖아? 아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였어? 강호를 말씀해 주십시오. 다 알고 왔습니다. 자, 전국 씨 오늘의 상품은요. 엔딩 하시고, 퇴근하십시오. 아 진짜 퇴근하십시오. 다른 멤버들은 다 갔어요. 남은 다 알고 왔습니다. 오늘의 보물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엔딩 하시고 퇴근하십시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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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럴 줄 알았어요. 방금 영화의 한 장면 같았어요. 진영이 나를 보면서 웃으면서 가방을 메고 코트를 입고 있는데 설마 퇴근하십시오. 다 간 거예요? 전국이 언니. 퇴근하십시오. 우와 대박이다. 아 이게 퇴근이 그거였어요? 대박이네. 아 진짜요? 수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정말 고생 많으셨고. 퇴근이라는 정말 값진 보물인 것 같습니다. 오늘은 즐거운 추리물. 저는 너무나 행복했고요. 즐거웠습니다. 우리 나머지 멤버들도 파이팅 하시겠다. 그래도 상위권이에요. 전국이 퇴근하십시오. 컨트롤입니다. 아무튼 오늘 너무 즐거웠고요. 다른 사람 몰라도 정국이 힘냈으면 좋겠습니다. 4명 간 거예요? 남준이 형하고 이 수강만 간 거예요? 진영도 갔어요? 4번째여서? 오늘 중간이라도 가면 그런 말이 있죠? 이 팀의 센터는 제가 지켰습니다. 친구들보다 빨리 찼지는 못했지만 어쨌거나 성공을 했기 때문에 저는 퇴근을 합니다, 여러분들. 이야, 달래라 거로 다닙겠습니다. 달래라. 빵차! 아우, 홍성이가 지금 진짜 잘했다. 와, 진짜 가면 돼요? 네, 가세요. 진짜? 야, 석진이 짱이야. 석진이. 홍국 씨만 남았고 나무 좀 고생. 비용도 갔어요? 네. 아, 비용 맞췄어? 아, 내가 마지막이에요? 아니, 비용 있는 줄 알았네. 아, 그럼 다 갔어요, 진짜? 제가 차 타고 여기를 떠난 거예요? 네. 이야, 애당하지. 수고하셨습니다. 정우식 센터에서 달래라 방탄 혼자 크게 외치고 올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카메라 오세요! 여러분, 달래라 방탄은 앞으로도 계속됩니다. 달래라 방탄! 아, 그래갖고 이렇게 어려운 거였구나. 마지막에 비용도 갔냐고 그러네? 오케이. 아, 대박. 오케이. 아, 나는 처음에 너무 어려... 아, 나는 처음에 너무 어려...